일쌍 미얀데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해상팁입니다 제가 아빠님이랑 같이 할게요 오늘은 꽃팁으로 요거 여기 다정으로 나왔거든요 제가 할게요 시작 어 뭐야? 재밌는거 같은데 딱 올라가요 아 왜요? 열렸는데? 어 이거 괜찮은데요? 왜 이렇게 가방들이 또 올라가서 죽었어요 여기있는데? 여기있는데? 아빠 어섭쩡쩡쩐 아 아 아 오 잘했어 깨다 너무 맛있어 어? 에너지가 있다 오 저기 에너지가 있네 진짜 못하는데 아빠 어 떨어졌다 배틀 반투리 반투리 반투리가 누구요 우리 반투리 퐉 안녕 어디잛 간indo 귀엽다 귀엽다 아냐 다 문대어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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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꽃 졌어 딴 딴 죽었어 아, 손을 싸면 피가 났다 어? 여기 할 거 있어 이제 피 안 사나 봐 없나 봐 한 번쯤에 끝나는 거 같은데 어? 아니네? 다시 피가 나는데? 맞아 너무 못 산다 완전 똥근이네 똥근 언제까지 왔는데? 다시 왔어? 왕이야 왕이야 왜 이렇게 어렸냐 왜 이렇게 어렸냐 원래 땅코나봐 왜 좋아 왕아, 왜 이렇게 칼을 잡지 여기 봐봐 봐봐 아, 이제 땅코도 안 해 봐봐 왜 치는데? 땅코나봐 어! 봐봐 어, 뭐야 내가 더 앞에 있는데 아빠, 봐봐 뭐게 오냐면 이게 안 써도 돼 아, 또 줘 아, 또 줘 내가 더 아빠보다 앞서고 있어 응, 맞아 다시 땅코나봐 다시 돌아놨어 다시 돌아놨어 캠코나봐 왜 뭐가 올라와 아, 맞다 영수님 듣고 있을게 안녕하세요 수영이가 어! 아, 진희들은 매일 방이야 라니 아아 나 피 얼마 안나왔어 나 피켜버렸어 아, 또 떨어졌어 저기 아인데 이게 어려워? 어려워 카페 위로 한번 뛰어볼까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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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올라왔는데 어디? 카페 위로 올라왔어 아빠 여기 안 올라와요 지금 점프 안돼 아아 안된다 아, 그만 몸수는 안되는구나 아, 나 피켜버렸어 아, 나 피켜버렸어 이리 이렇게 미래 안돼 응 응 응 기다려 어 어 아, 또 떨어졌어 카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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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가 왜 이렇게 어렵냐 나 아 다 점프하고 쭉 밀고 점프하고 쭉 밀고 아빠 너 아빠 너우야 점프하고 쭉 밀고 아 너무 진짜 어렵다 이게 뭐가 어려워 점프하고 쭉 밀고 점프하고 쭉 밀고 점프하고 쭉 밀고 점프하고 쭉 밀고 아 떨어졌어 이런 나 돌아갈래 어 의성아 지름길을 발견했어 하하하하하하하 뭐야 이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여기서 피쳐야겠다 하하하하하 너 왜 아빠는 그냥 가만히 서있었는데 서있어 서서 갔을 뿐이야 큰일났다 이거 저장 안되냐 야 이거 아빠 너 왜 어 얘 얘 누구야 오오오 오오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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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를 건들다니 아 이거 전해서 아빠가 모른다고 지금 이런식으로 하면 돼 버그가 있었어 하하하하 아 어떻게 하냐면 그 위치에 버그 위치가 있어 여기서 점프를 해서 올라가서 오빠 오빠 가나잉 점프 어? 아까 됐는데? 아 걸렸나보다 어? 어? 여기였나? 아닌구나? 하하하하 원래 있던 데로 가고 싶어 아까 나 최고의 위치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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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피가 없어 빨간 피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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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피 점프하구 아 떨어졌다 아 아쉽다 아빠님 아니 아까 이게 어떻게 올라갔는데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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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어떻게 방향이 있었는데 꼼수 여기 위치만 알면 딱인데 아 아까 저거 오 올라간다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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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는 아빠는 전혀 다른 곳에 와있어 아 다시 떨어졌다 점프하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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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점프 점프 야 어떻게 된거 아까 그 버그 그렇지 올라갑니다 아빠 올라가요 아빠 아빠 그 버그 좀 해주세요 아빠는 버그를 찾는 사람이야 점프 이쪽 이쪽 사랑이 하는데 이쯤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점프 이쪽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안 올라가요 아니 아빠 여기 갔었는데 어디로 가니 아 빨리 아 다시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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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간다 진짜? 점프 아 아쉽다 빨리 올라가지 점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안돼 아 이거 정신 못하겠죠 어 다리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근데 어떻게 해요? 어? 카페로 올라가서 카페로 올라가서 카페로 올라가서 옆으로 옆으로 벽 타고 계속 점프를 하다보면 어느 순간 되면은 내가 매달려서 공중에서 떠다니고 있어 혜성이가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혜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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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간다 어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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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갔다 여기 여기 여기가 아닌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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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공간이 나와서 여기 여기 어 됐다 아빠 나 추자 아빠 나 여기 여기 혜성아 혜성아 쪼쪼쪼 안돼 안돼 툭 뿌링이 켰어야지 응 혜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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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빠 아직 여기 있네. 내가 여쭤보는게 깨졌어. 이거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라고? 점프. 점프. 아이고, 깨웠다. 어, 나 깼어. 깼어? 허성아, 진짜 깬 거야? 깬 거 맞아? 응, 맞아. 지금 깬 거야? 또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여기에 태어나? 아니. 이건 알잖아. 응. 어, 그래. 아빠 다시 한 번 더 하고 있으러 가겠어. 카페 위로 올라가면은 밥이 있다. 이게 뭐지 거기야. 이게 뭐지 거기야. 이쪽으로 밑으로. 락클레이커러스. 여기 거기 있는 거 아니야? 지금 혜성 있는데 재산 거기 한번 써봐야겠다. 혜성이가 저 위에까지 올라갔으니까 한 번 올라갈 때마다 버그로 이렇게 벽 타고 올라가지 않을까? 자, 자, 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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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 보여줘. 너의 힘을. 넌 올라갈 수 있어. 버그야, 올라가자. 점프, 점프. 그렇지. 못 올라가고 있는데. +. 형이 좋아하나? 힘들잖아. 오. 다행이다. 태어나. 다행이다. 추추해 봐. 아빠 지금 계속 돌고 있어. 아빠는 마. 호호호호호호호호. 누구야. 누구야. 왔어? 왔어, 혜성아? 어디 갔어? 그렇지, 30평 맞았어 응, 그래 알았어 어? 나 오만 안 돼? 싫어, 거기 거기 거기야 안에서 가면 간다고 아빠, 나 두 번 지켰어 두 번 지켰어?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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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 알아 아빠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 아니, 자동으로 올라가 자동으로 내려가는데 자동으로 내려가는데? 올라갔다 내려갔다 방향이 있구만 방향이 있어, 이쪽을 봐야 돼 반대로 봐야 돼 그래야지 올라가게 아, 진짜로? 안 돼 안 돼 아, 됐다 이제 이쪽 방향을 봐야 돼 가는 방향을 그래야지 이렇게 앞으로 가자 아, 그쵸? 안 돼? 뭐야, 피쳐서 한번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한 시간 한 시간 뒤에 가자 안 돼! 어, 피 없다 진짜 한 시간이다 아, 이게 지루할 수 있겠지만 기다려주세요 네 텐션이 알게 된 거 오겠지? 앰, 피가 차는게 뭐야? 오오오오 아니, 피쳐들 어 시스템이래 타오부 꿀밡에 환영한 일 누군가 계속 들어오긴 하나다 아빠야, 이거 어떻게 해? 뭐 어떻게 해? 잘하면 되지 피쳐 아빠 이거 해줘 뭘 해줘 혜성이가 다 했잖아 왜 너야니 아빠를 떨어트리는게 너였어 정석대로 가보겠다 점프하고 가고 점프하고 가고 점프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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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점프하고 가고 아 떨어졌네 야 버그를 찾아라 버그야 어딨니 나 걔는데 점프하고 점프하고 가고 점프하고 가고 점프하고 가고 아 나 걔랑 뽀뽀하고 있어 뭐야 혜성 아까 그 여자애랑도 뽀뽀했지 아니 걔 누구야 아까 혜성이한테 인사하더니 아니 김민서야 김민서 말고 여자애랑 같이 나왔잖아 응 공기 연애야 응 젊은 누구야 뭐야 나 여기 그냥 갔어 대단하지 앞으로도 아가씨 여기 아빠도 갈 수 있어 너 근데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던거야 나 주의한 줄 알아 이제 여기 산해보고 있으면 쩔금 올라가야 돼 혜성빵 여기 버그를 있지 올라가는거 보여 아빠 혜성아 아빠 올라가는거 보여 아 떨어졌다 아빠도 무서워 아빠랑은 무서워 아빠도 무서워 아빠도 무서워 응 재밌었다 혜성아 혜성아 스프링과 지는데 어렵다고 하면 되겠어 네 반토리들 사랑해 반토리 반토리 엄마! 나는 너의 욕심 아니야! 그러니까 낙설밤어 그 여자의 누구야? 아까 인사해줬어 응? 요첨입니다 어? 혜성이 여자친구야? 아니 누구야 이름 가르쳐줄 수 없어? 뭐야 또 떨어졌어? 엄마 빨리 밥먹으라 간식 먹으라 이미 다 먹었네 엄마가 혹시 여기 다 냉니까 밥먹고 있는 거 걸린 거 아니야? 꾸덕꾸덕 저녁 꾸덕꾸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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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나야 꾸덕꾸덕 잘한다 또 떨어졌으면 가면 안 되겠어 많이 떨어지는게 왜 아직도 거기 밑에 있어? 거기 다시 끊어 가야지 뭐 타러 거기가 이제 금방 가는데 왜? 아빠가 가르쳐 있잖아 거기 왜 그래? 어휴, 내가 붙기가 있어 뭐야? 아, 나 또 왜 이뻐 아, 뭐야? 아, 뭐야? 아, 뭐야? 장어 놓고 봐, 이끼래? 오케이, 이제 꼴꼴이 떨어지겠다 왜 소리 지르고 그래 안 돼 애기 또 길막는다 아이씨 잠만요 그만하자 아니, 잠만요, 잠만요 아이씨라고 했어, 그냥 끝났어 잠만요 아니에요, 잠만요 기다려주세요 잠만요 어, 이게 된다? 어 코렉스, 코렉스, 코렉스 코렉스 어, 뭐야? 아, 뭐야? 아, 뭐야? 잠만요, 저 나갔다 갈게요 어, 다 먹겠네요 그냥 여기 어렵죠 진짜 떨어져서 다른 거 하자니까요 다른 거예요 어, 호부다, 호부다 아, 미지롱 그러니까 다른 거 할까요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아빠랑 벌써 18분이나 했어 아유 모비전 끝